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 규명을 위한 전진 3구 대통령 선거 광주광역시 대한민국의 시도 가운데서 17개죠. 그 가운데 선거로 따지게 되면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가 좀 특별합니다. 그것은 이제 민주당 텃밭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에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몰포가 대부분 민주당과 함께 가기 때문에 외부로 보면 조작 정도가 굉장히 드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광주광역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 광주광역시의 성적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 차이값이 좀 작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하실 거고 차이값이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4%네요. 그다음에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 좌우가 똑같죠. 대칭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고 윤석열 후보는 차이값 관외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군데만 좀 이상한 값이 나오죠. 전남 전북 광주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광주는 거의 조작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런 희한한 그래프가 딱 좌우 대칭인데 차이값은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광주가 얼마나 작는가 하니까 서울특별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7에서 13%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이재명이 플러스 7 플러스 13% 국힘당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 어마어마하게 크죠. 서울특별시 관외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그런데 광주는 너무 작습니다. 2%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상선거다. 광주에는 윤석열 후보의 표에 손을 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세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손을 안 댈 수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아주 흥미로운 광주 광역시 북구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샘플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대 3구 대통령 선거 광주 광역시 북구 사전투표 상황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0%를 이동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40%를 이동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게 좀 놀랍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전혀 손을 안 댄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40%, 40%가 이동한 겁니다. 그 표수가 꽤 큽니다. 9,234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광주 광역시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워낙 크기 때문에 40% 정도 가져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컴퓨터 분석을 해보니까 3구 대통령 선거 광주 광역시에는 40%를 가져갔는데 컴퓨터 계산해놓은 걸 보니까 윤석열 심상정 외 기타 후보들한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295%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3.295%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와 함께 빼앗는 그래서 총 사전투표를 통한 표의 이동은 5.6% 정도 이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겉으로 보면 이 그래프가 멀쩡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광주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손을 안 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딱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대서 보시게 되면 이게 최종 결과죠. 이게 이제 붉은색 줄이 쫙 꺼져 있는 것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24만 8,154표, 윤석열 후보가 3만 6,116표 이렇게 받았는데 이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댔다고 보고 이것을 원상회복을 다시켜주면 4번인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총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가 발표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24만 8,154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2만 3,892표를 받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3만 6,116표를 받은 게 아니고 진짜는 4만 4,352표를 받은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선관위 발표처럼 4,504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는 5,502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표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40%, 40%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제야 전문가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광주 광역시 북구각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중흥 1동, 2동, 3동 다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에서 이재명 후보는 다 플러스 값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전투표 득표일이 손을 댔기 때문에 40%씩 심상정과 윤석열이 빼앗긴 것을 원상복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 수백이 당일 투표 득표 수백을 구하면 여러분 이렇게 푸른색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정상투표인 겁니다. 차익값은 적고 후보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절히 교차가.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관이 발표된 선거 데이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키니까 원래 기대하는 그런 대수의 법칙이 적용하는 그래프가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동이 더 많으니까 광주 북구갑에 우산동 다음에 여러분들 풍양동 문화동 이런 경우도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선거 부정을 수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버를 포렌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버에 입출력 기록이 담겨 있는 로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서버 로그 기록이. 그거는 다 이제 정거가 인멸됐죠. 인멸했는데. 그래도 이제 인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것까지 발표 안 하면 그러면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으로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그리고 동별로 관외사전 당일투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 선거 데이터 때문에 이런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그런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 그런 선거 데이터 테이블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그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인지 아니면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건지는 유관으로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오래 해온 제야 전문가는 그 선거 데이터를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선거 데이터가 어떤 규칙적인 그런 수학 공식에 의해서 제작이 됐는가라는 부분을 파악을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동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동별로 40%를 다 뺏은 거 아닙니까. 40%를 빼앗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붉은색처럼. 40%를 빼앗았기 때문에. 윤석열 함께 40%를 빼앗았기 때문에 항상 윤석열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겁니다. 차익값이.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맹백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또 뭘 합니까.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선거 데이터를 만든 공식을 아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차익값을 구해본 거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게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는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푸른색은 다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차익값이 나오니까 이것은 통계학이 이야기한 대수의 법칙.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각거나 비슷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조작된 거고 이것은 조작이 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메모를 제야 전문가가 보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전투표율이 무척 높습니다. 따라서 빼앗긴 표수가 많더라도 표가 좀처럼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40%를 가져가더라도 총 사전투표율에서 4%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조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광주광역시하고 전남전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모를 딱 이렇게 보냈습니다. 광주는 사전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조작률이 적어도 상대자가 빼앗긴 표수를 많이 가져가도 좀처럼 표가 나지 않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광주 북구의 사전투표율은 50% 당일투표율은 32%입니다. 그래 사전투표가 낮고 높음을 통해 바자트 그래프의 수치가 크게 그려진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자트가 적게 나타나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본인의 표가 많이 이동한 곳을 단적으로 광주지역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40%를 가져가도 총 사전투표율의 40% 4%밖에 보이지 않는 착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런 소위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 투표자들에 던진 그런 표수가 아니고 조악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것은 정말 제야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한 그런 일입니다. 민초들이 일어서서 이런 선거의 무결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본인이 젊은 날 엄청난 그런 양의 전산 프로그램을 다뤄봤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숫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이 이 단계 있지 않습니까 음식 만드는 사람은 손맛이라고 하지만 프로그램같이 직업체계에서 오랫동안 뛰어온 사람들은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주광역시는 그냥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별로 이렇게 손을 댄 그런 증거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거의 손을 안 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40%씩 빼앗아 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40% 빼앗아 간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숫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한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밝혀질 수 있게 됐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20년 4.15 총승만 보면 뱅아리 시각이기 때문에 선거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한 차원 더 높여서 2022년 3월 9일 날 실시던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와에서 실시됐던 6월 1일 지방선거 그렇게 3개 선거까지 다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뱅아리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선거가 문제가 있다. 선거가 이게 투표자 던진 표를 합산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제공한 그런 선거 데이터가 어쩌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지금은 저에게는 사실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가슬로 보는 것도 괜찮죠. 다음에 이제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 가지고 소위 선거 데이터라는 가장 막강한 그런 선거의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분석할 수가 있으면 분석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다 해놨으니 그걸 다 제공하면 되니까 그걸 확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방선거 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제야 전문가가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확장을 합니까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대통령선거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까지 확장합니까 조작이 거의 없었던 2016년에 20대 총선까지 확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2016년부터 모든 분석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가지게 되는 거 아니까 독수리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독수리 시각을. 독수리 시각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공정선거였다. 공정선거였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은 대부분 0에서 3% 이내에 머물렀다. 이것은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 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수만에서 수십만이 되기 때문에 4박 5일 사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도와 당일 투표 지도는 거의 같거나 유사했다. 이것은 공정선거였다. 그러나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는 현대통계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위반했다. 그것은 곧바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10%에서 거의 20%까지 그렇게 컸다. 그리고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였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나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였다. 이것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상의 조작.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표를 더해주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과 국힘당에는 표를 빼앗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선거데이터가 바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문정권하의 모든 선거 공직선거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첫 번째 공직선거인 지방선거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모든 선거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뭘 얻었냐? 선거데이터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라 하면 투표자들이 던진 표수를 단순히 합친 것이어야 되는데 선거데이터를 모든 선거의 모든 지역에 다 분석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선거데이터의 정확한 규칙성이 발견됐다. 그 이야기는 선거데이터가 일정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제조된, 제작된, 생산된 영어로 표현하면 man-made number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이 어무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 선거데이터를 만들었던 부분들을 찾아낸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로 다시 복원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또 다 정상선거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모든 걸 다 분석한 다음에 2016년만 정상적인 투표였고 나머지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가 아니까 선거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리고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다만 조작률만 선거마다 지역마다 상황을 반영해서 다르게 투입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그냥 밝혀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선거, 시장군수구청장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심지어 교육감 선거까지 또 여러분들 일부 광역의회의원 선거까지 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야 전문가기는 무엇까지 대했습니까. 얼마의 표가 이동했는지 총 이동한 표수 여기처럼 9234표 곱하기 둘이죠. 그 다음 얼마를 빼앗고 얼마를 더해줬는지 좌우대칭이니까 빼앗은 만큼 대지게 되죠.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뭐 수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제야 전문가와 함께 부탁해가지고 그냥 그 자료 받아가 그냥 검증만 하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거의 공정성을 파악할 때 무슨 배춘입 사전투표지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해석을 억지로 하면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다는데. 그런데 선거 데이터는 억지로 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공표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작업을 주도하신 분들은 선거 데이터의 그 흔적들이 남는다는 것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를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그 조작한 행위가 선거 데이터에 그냥 각인.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울 수 있을 만큼 남는 게 아니고 선거 데이터에 그냥 강하게 뭡니까 그냥 각인. 각인처럼 각인 아시죠. 그냥 조작이 지울 수 없게끔 그렇게 딱 각인된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았으면은 알아도 너무나 눈앞에 이익이 크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러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공병호 tv에 인터뷰에 한 분이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젊은 날에 number theory 숫자 이론을 가지고 박수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공 박사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숫자의 흔적을 남긴 것은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어디 인터뷰가 지금 공병호 tv 찾으면 하도 많이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숫자. 그러니까 미국에는 숫자 number theory라는 걸 가지고 박수학위를 받는답니다. 숫자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 관련해 지역구마다 발표한 거소선상 제외국민 관외사전투표 그다음에 무슨 삼청동 관내 당일 투표 그다음에 사직동 관내 당일 종로일과 관내 당일 이 표들이 하나의 테이블로 딱 이렇게 주어지지만 그 테이블 숫자 사이에 착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그것은 조작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수는 절대로 그렇게 사직동하고 종로일과 종로이가 여러분들 시민들이 던진 표를 합치게 되면 그렇게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자기적인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봐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서울시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어떻게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저도 여러분 새삼스럽게 숫자를 오랫동안 다루온 경험이 있지만 저도 다수 놀랄 정도로 이야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위력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뭐 이거를 더 볼 수 있는지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과학이라는 관점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공직선거에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 관여된 분들이 알았는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했고 그렇게 발표한 숫자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고 그리고 그 숫자가 착하게 규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그리고 만들어낸 숫자라는 것이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4.15 총선만 해가지고 4.15 총선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그래프가 기껏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3.9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의 40%를 빼앗기고 심상정 후보가 40%를 빼앗기고 이런 걸 찾아내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종로구는 좀 심하게 조작을 했는데 종로구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2% 이낙연과 한교환이 붙었던 32%의 표 이동이 있었고 그 표수는 몇 표다. 이게 여기까지 계산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던 거죠. 왜 그런 그런데 그게 계산이 가능한 것이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숫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숫자를 분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선거 데이터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공장이 있는 겁니다. 공장에 공장에서 붕붕붕붕 해서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재야 전문가가 뭘 했는가 하니까 그 눈에 크게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뭡니까 공장을 딱 찾아내버린 겁니다. 공장을. 이 공장인의 3구 대통령 선거에 광주 광역시 북구의 공장은 이건에 40% 갖고 빼앗고 심상정 함께 40% 빼앗고 또 80%를 누구한테 더해준다. 이재민 후보한테 더해주는 이런 공식을 그 공장을 그냥 딱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걸 가지고 무슨 아니다 기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춘입 사전투표준은 뭐 그게 너무나 명백한 인쇄소 출신이지만 그러나 뭐 이중 인쇄가 쑥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그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금 찾아낸 공장 지금 40%를 빼앗고 40%를 그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정확하게 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그 공장에서 이런 만들어낸 것을 빼앗아간 것을 원위치시키게 되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또 뭐가 나옵니까 정확하게 오른쪽처럼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딱딱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했는지 조작 안 했는지 이게 컴퓨터로 딱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6.6%의 표 이동이 있었습니다. 25%의 표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한 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조작한 거고 위에는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시 원위치를 시킨 겁니다. 원상복귀 원상복귀를 딱 시키니까 뭐죠 오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같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선거란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81%를 얻고 당일 득표율에서 83%를 얻었습니다. 격차가 마이너스 1.8% 나온 겁니다. 손을 안 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득표율의 16%입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14%입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2.1% 다 오차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냥 표를 더해주고 표를 빼앗고 이렇게 하니까 뭐죠 표를 더해주니까 81%가 86%가 돼버리고 윤석열 후보는 16%가 11%를 쪼그라들어버린 거죠. 이건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이걸 컴퓨터가 그냥 그대로 뭡니까 계산을 전국의 모든 선거를 3구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다 계산해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표가 다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 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공개 안 한 거죠. 이런 테이블이 다 나오는 겁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가짜 여러분들 발표 총특표 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당락을 결정했거든요. 발표한 것은 3만6천 표인데 진짜 받은 건 4만4천 표지 않습니까 얼마를 빼앗아간 겁니까 발표한 것은 2만4천 표인데 진짜는 2만3천 표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난 겁니다. 제가 봐도 이게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위력증이라는 거죠.